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의 하영입니다.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작곡가 지혜님과 함께 작업한 신곡 Stay Together All Day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곡은 2024년 신진 창작자를 지원하는 콘진원 찬이 인재 동반사업 우수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에 선정된 창작자 홍 지혜님이 작곡 작사한 노래입니다. Stay Together All Day는 기타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미디움 템포의 곡으로 사랑에 빠진 순간의 두근거림과 솔직한 감정을 담아낸 곡입니다. 설레임이 필요한 순간에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곡 Stay Together All Day와 저 하영 그리고 프로미스나인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